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밤에 요하께서 기도네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보아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내 손이 강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도네 이에 그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 즉 미디안 사람과 말마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기도네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 동맥에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똥 한동원이가 미디안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대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도니 칼라리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당연 성경 공부가 회의실에 서 있습니다 또 오늘은 1일 거리 선교를 출발하는 날인데 오전 9시에 오늘은 루디아 선교회가 주축이 돼서 1일 거리 선교를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이어서 오후 6시 내일 저녁 6시에 구역 찬양제가 열립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주제 측에서 저녁을 5시부터 제공을 한다고 하니 모든 교인들이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 5시 그리고 6시에 본행사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니 이 세상 풍조는 정말 나날이 갈리죠 바뀝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니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생성해 주고 연약한 나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신 대로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에 수식어가 세 가지가 붙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위해서 주어지는 뜻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뜻 가운데로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온전하신 뜻, 완전하신 뜻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과제가 있다면 그 고작은 모든 일에 우리 어떻게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일대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통로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삼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분별과 관련하여 적용을 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시고 번뇌하시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실 때 그때 그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거를 따라가 보라는 거지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했던 한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개인 기도 시간에 자기 문제 하나님의 뜻 분별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 속에 어떤 소원이 드는가를 잘 살펴서 그대로 행한다고 해요 그것이 실마리가 돼서 그것이 단서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분별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자기 삶 속에 벌어지더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살피는 거죠 내 마음 속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소원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속에 드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잔잔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려 하실 때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을 우리에게 게시해 주십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밤과 아침에 게시로 보여주사 게시가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손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 이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그 선한 길을 그 평강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리고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되기만 하면 내 생각과 계산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면 헌신과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나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 사람과 대화하라고 소통하라고 내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도 있으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의 권고를 듣느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에 우리는 항상 경청해야지 내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 한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가 1이라면 두 사람, 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얻게 된 지혜는 둘, 셋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모사는 카운슬러를 말합니다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모든 지혜를 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여러 사람에게 분배해서 나눠주셨을 때 그때 내 지혜만 믿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지혜 그것을 모아서 자기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자기한테 유익이 되겠어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때가 있고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있지 않아요? 내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맞닥뜨리는 일들과 사건들 속에 나를 둘러싼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동원하시기도 하시고 조종하시기도 하시고 바꾸시기도 하시고 재편성하기도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둘러싼 주위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기두원이 무수한 때를 이룬 미디안 족속의 침공 앞에서 단 300명을 거느리고 그가 적과 맞닥뜨리려 할 때 그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정말 일당 100을 할 수가 있겠는가 300명을 거느리고 저 무수히 많은 적군들을 내가 어떻게 쳐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그가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본 말씀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밤에 요하께서 기두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 밤에 요하께서 기두원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승리 확신을 주시는데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말씀은 아마도 기두원이 그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렇게 충분히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때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또는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내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 내 내면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 외면 즉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밖에서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재차 확증됩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여전히 내가 너에게 들려준 음성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을 무서워한다면 이렇게 해봐라 내 부하 불하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의 말을 들으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지만 또한 나와 상관없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의 내 손이 강화해져서 능이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도니 이에 그 불하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 즉 미디안 사람과 아마렉 사람과 동방이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적군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원과 불하 단 둘이 지금 적진에 들어가서 동정을 살피고 있는데 그들이 그 적진의 그 캠프에 가까이 온 순간 그 적군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들려온 것입니다 13절에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버린떡 한동원이가 미디안진으로 굴러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적군 중에 한 병사의 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필 공교롭게 특이하게 기도원이 그 천막에 가까이 왔을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그런 대화가 오갔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적시에 기도원이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왜 자기가 전날 밤 꿈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자기 동무가 자기 동료가 그 꿈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꿈 해석은 지금 기도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미디안 적군 병사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대화의 내용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대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그 동무가 하는 말이에요 꿈을 꾸고 그 해몽을 그 동무가 하는 말이 이것은 기도원과 그 일당의 칼날이 다가와서 우리 미디안 적성을 다 쳐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들은 거죠 그럼 여기에 기도원의 의지가 작용을 합니까?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기도원이 내가 조금이라도 그 대화의 내용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꿈은 누가 꾼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 누가 한 거예요? 기도원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요 그리고 기도원과 그 부하 부라가 마침간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그 시간과 장소에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증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아지기도 하고 또 내 외면에서 객관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 통제와 상관없이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살다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애쓸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가운데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증받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이 그 뜻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늘과 권능의 선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증을 받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 김월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